때 contraction 또 28 corns 내년의 목표는 딱 하나 5천 구독자 만드는거야 그린사람믿지마 riffr 비판할줄도 아까워서 비판할줄도 아까워서 날씨가 힘들지 사진 몇개 살려놔야되 ור 사무full 저녁시 그리고 아홉 달 뒤 아이는 돌연 죽음을 맞았습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긴 지 꼭 271일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장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좋아하는 동네 친구들과 부천에 가장 맛있다는 바닷가 왕해물찜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오이지, 와사비, 간장게장, 미역국, 그리고 연두부와 샐러드가 준비되어 나옵니다 그릇이 작아 보이는데요 음식 안에 해산물이 크고 풍부해서 맛있었습니다 이거 생명국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 아우이 돌아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제일 좋아 곶게 곶게 미더덕 좋아 근데 마산 가니까 미더덕을 얼려서 그냥 쌤으로 띄워 먹더라고요 되게 많이 썼네 쌤으로 먹든다고? 응 이모 이게 뭐죠? 미소라야 어? 미소라라고 합니다 잖아아 맛있지? 다일리 국게 생뽀개는 다일리 응 나는 처음 알았어 지금 꽃게 철이지 않나요? 아 여보.. 형 괜찮아요? 그리고 해물이 크죠? 짜지도 않고 애들이 삐리한게 아니라 자양하게 들어가 커 해물찜 안에 들어간 콩나물이 아삭하니 맛있었고 양념 또한 너무 짜거나 맵지 않아 맛있었습니다 이모 저희 칼국수 두개만 주세요 해물찜으로 삼행시 해물찜으로 삼행시 해나무가니까 물! 찜! 찜 먹으러 갔네 되게 잘했어 진짜 잘했어 마지락 칼국수는 별도로 1인분에 6,000원이고 저희는 2인분을 시켜 먹었습니다 친절한 사람한테 1인분을 시켰습니다 아 그쵸 이런 뉘앙스인데 근데 시골에서 이러잖아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이러잖아 야 볼게 잠깐 누가 생길래 제일 빠르지? 여보지 일일이 직접 떠주는 짝꿍입니다 우와 우와 엄청 맛있어 내가 짜장 비벼놓고 삼십하나 먹는 거 내가 짜장 비벼놓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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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에 볶음밥 맛있게 먹는 방법 잠깐 보고 가실게요 하하하하 속남물을 건더서 김치 안길래? 하하하하 여기거는 이거야 그리고 우리 여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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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바깥 마찬가지로 남편의 주사 헤어욜 식사를 9시까지밖에 하지 못하니 마음이 급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새해부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한잔하니 모든 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